어떤 야생들이 있을까? 흐르기도 많이 하고 경기도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인다 우린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이제 방금 자전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예술의 경장도 보이고 경기도 단절하겠어 실내 체육방 경기도는 참 좋습니다 오늘 자전거 타기도 좋은 날인데 시간이 마음이 바쁘고 길게 타지를 못하는게 아십니다 녹화가 잘못됐을지도 굉장히 급조해 아참 봐보세요 신호가 비교 안 바뀝니다 아 이렇게 하면 신호가 안 바뀌려 아 신호가 안 바뀌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이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위로 가야 경치가 좋겠죠 네 위로 북천다리 북천다리 방향으로 쭉 직진합니다 당기면 발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보이시죠 북천중치에 영동시설 조성해놓은 곳입니다 강든 북천도로 사이에 제가 북으로 나있는 자전거 도로지를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빌 신성광고 누룽기 삼계탕도 보이고요 유명하죠 누룽기 삼계탕 자리 드리고 싶어서 쫙 갑니다 아 어디서 부재 시원한데 땀도 엄청 무덥고 소리가 땅거리니까 날립니다 이게 아 아 좋시죠 과연 이 전환금식상도 늘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려 가야 사무실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겠죠 여기서 두천다리까지 가지 않고 이 아파트에 쭉 내려오는 거라고 여기서 4명으로 눈어 가겠습니다 이것도요 자투명 거기에서 또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야 기동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 낮을 비교해 보는데 이 순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이렇게요 요렇게 가면 이제 마지막에 밑에 이 구청변에서 흔된 저장입니다 자전개선 이 길이죠 둥 살려봅니다 원상 보시면 안됩니다 자전개선 한번 보고 가셔야죠 국천은 지금 국천교 경주교는 지금도 모수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아까 노후위험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안내판이 있어서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봄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저희들 어릴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워낙 기억이 많아서 이런 자전거 바람을 세면 정말 시원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봄 안에 있는 때까지는 아니라고 할 때 여러가지 나쁜 기훈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옥자나 있습니다 당겨줘야 됩니다 공사 대기관 손이 안 댔어. 아, 이제 야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정식에 이제 이런 거 들려도 주고 하니까. 이제 보기에는 숨을 받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골목이 워낙 아름다웠잖아요. 골목으로 돌아가보려고요. 여기 있어. 선보자행스를 옆으로 돌아가보려고요. 여기 서있게만 들어가보려고요. 여기 있어. 여기 앞에 저기 귀한 주먹 처집이 쭉 가고 싶으세요. 옛날 차도 지나면 가니까 어떻게 돌아볼 수는 없고. 여기가 저 집도 저 그냥 그니까 저거 옥상처럼. 여기 좀 확장한다고요. 나오고. 보이시죠? 아, 여기가 안 찍어서 지나가는데 아, 찍어? 아, 찍어? 아, 찍어? 아, 찍어? 아, 찍어? 아, 찍어? 아, 커퓨집이네요. 오늘은 느낌 잘 할 때 귀한+, 건목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 쪽은 아, 아주 아주 귀껍질입니다. 이 옛날에 참 예쁜 놀느낌을 느끼는 이게 밖에 없어졌습니다. 또 하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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